아.. 최종이야 아.. 잘해야 되는데 저기 넥타이 좀 맺으실 수 있을까요? 아.. 넥타이 많이 맺는데..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왜 이렇게.. 매던가? 넥타이 뭔데 왜 그래? 아 네 넥타이 맺는 줄 아세요? 네.. 처음 면접 보는데 시간이 없어서.. 아.. 오늘 학생 하갔어요 아 진짜요? 아 넥타이 꼭 매고 가야 될 것 같아서.. 그쵸? 최종 면접이다 보니까 매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.. 저도 잘 몰라가지고..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아.. 네 한번 해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최종 면접이다.. 넥타이 색깔이 잘 맞는 거겠죠? 넥타이 괜찮은데.. 아 그래요? 최종 면접이다.. 넥타이 색깔이 잘 맞는 거겠죠? 이거 어떻게.. 이렇게 매던돼.. 나도 오래돼서.. 됐어? 네.. 아니야.. 그냥 나는 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가서 봐.. 네 알겠습니다.. 응.. 그냥 됐잖아.. 아까 눈 떨어지면 또 보지 하고.. 됐다.. 네.. 어머.. 나도 몰래겠네.. 가만있어봐.. 넥타이 맺실 줄 아세요? 넥타이 맺실 줄 아세요? 이게.. 아.. 우리 아들이 해줬는데 잊어버렸나? 아.. 이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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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저씨들한테 해달라고.. 아저씨.. 차이 맺을 줄 아세요? 여기 여기 사장님.. 사장님 내 차이 맺지 않아요? 내가 맺었지.. 아 네 그러셔도 돼요 이게 낫지.. 네.. 어디 갈 거야? 면접이요.. 면접 갈 거야? 면접 갈 거면.. 네.. 약간.. 두껍게 해줄게.. 아 두껍게? 여름들이 볼 거 아니야? 아 그렇죠.. 아.. 저렇게 내는 거구나.. 이게.. 모양인데.. 이상해서.. 아 그런가요? 네..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.. 이거 제가 해보고 안되면.. 네.. 그.. 그.. 경험이 있으신 분한테.. 말씀..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.. 감사합니다.. 감사합니다.. 어.. 감사합니다.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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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제대로 되면 한번.. 면접본 되니까.. 네.. 잘해.. 잘 볼 수 있겠죠? 떨지 말고.. 네.. 그냥 모르는 거는.. 잘 모르겠다고 하고.. 열심히 배우겠다고 하고.. 네.. 그게 최고야.. 믿는 그대로.. 네.. 보여주는 거야.. 너무 붙을 것 같다.. 이렇게.. 잘 어울리나요? 어.. 감사합니다.. 네.. 잘 봐.. 네.. 감사합니다.. 고마.. 나도 고마워.. 나도.. 잘 보고.. 언제나 화 있게.. 네.. 네네.. 오늘 갈 겁니다.. 네.. 오늘 갑니다.. 고마워.. 하.. 아.. 아.. 머리 아파.. 아..